안녕하세요. 집쌤티비입니다. 오늘은 진도를 나가기 전에 다른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 갈게요. 제가 지지옥션이라는 경매회사에서 쫄딱망한 경매라는 책을 공동 저자로 출간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운이 좋게 서울과 부산, 대구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부동산의 종류에 따른 각자 다른 접근 방법 이런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초심자분들 말고 초심자에서 중수로 건너가는 분들을 위한 그런 내용을 준비를 했었고 지금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을 같이 지금 올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렸던 그런 신발과 옷 얘기 뭐 이런 것만 이해가 되시고 그 뒤편부터는 이해가 하나도 안 되더라 이런 말씀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주일에 계속 두 번 정도 올릴 예정인데 한 번은 이와 같이 진도를 나가고 이론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생기초분들을 위한 쉽고 재미있는 내용을 올려드릴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쉽고 재미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계속 좀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아파트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부동산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물건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좋은 곳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만 열어도 자녀들 학교 보내기가 쉽고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그리고 대단지에다가 경비하시는 분들도 계획 쉽고 관리소도 있으니까 안전하죠. 그리고 바로 앞에 마트도 있고 업무시설도 있고 이런 좋은 장점들이 꽤 많아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나 이런 것들은 4층 정도 되어도 아직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들도 많이 있고 들어가는 도로도 좁고 좀 위험하기도 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같은 평이더라도 아파트가 더 비싼 거고요.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인기가 많아요. 막상 단독주택이나 타운하우스에 살아보시면 이게 대중교통이 많이 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녀분들 학교를 보내려면 부모님들 중에 한 분이 차를 끌고 가서 직접 바래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앞에 편의시설도 없고 업무시설도 없고 많이 불편하니까 나중에는 다시 이사를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격 차이도 이렇게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 아파트를 내가 실고조용 목적으로 그냥 평생에 한 번만 사시든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만약에 내가 1억 5천에 사서 1억 8천에 나중에 팔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어쨌든 아파트는 저희 같은 투자자한테 나중에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이 집이 1억 8천 2억이라도 사야 되는 사람들 있죠. 이 집을 실거주를 원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좋은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를 찾으셔야 돼요. 실거주자한테 인기가 있는 아파트를. 왜냐하면 2017년 정도에 이런 통계가 있었어요. 이 집이 아예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무주택 가구. 무주택 가구가 우리나라에 약 800만 가구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잠재 수요자는 되겠죠. 그리고 집이 한 채 있는 1주택 가구도 약 800만 정도예요. 그럼 둘이 합치면 실거주자니까 거의 한 1,600만 가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3주택 이상 갖고 계신 다주택자들은 약 8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의 한 5%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주택자 이상 되는 사람들은 대출이 좀 안 나오든가 부동산 경기가 좀 줄 것 같다든가 이러면 더 안 사거든요. 그런데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은 집이 필요로 하면 그냥 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거주자 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아파트를 사야겠다. 이거를 일단 머릿속에 기본으로 깔아 놓으시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를 보는 첫 번째 기준은 우선 실거래가 변동과 거래량 변동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역에 실거래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3개월 전에는 5억이었는데 2개월 전에는 5억 천. 한 달 전에는 5억 3천 이렇게 오르고 있다면 아니면 거래량이 1건이었는데 2건 3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면 해당 지역에 호재가 발생했다든가 이사철이라서 이사를 많이 온다든가 아니면 해당 아파트에 인기가 많아졌다든가 이런 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찾는 연습을 해볼게요. 일단 네이버 홈페이지에 가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라는 것을 검색을 하시고요. 여기서 검색을 해보실게요. 그러시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상단에 아파트를 눌러보세요. 그럼 이런 지도가 뜨게 되죠. 이게 원래는 지도가 말고 표로 뜨게 됐었는데 개편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제가 서울시 관악구에 대단지 아파트를 한번 보고 싶다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여기 단지명에다 이름을 치셔서 찾아도 되는데 이렇게 지도로 찾아도 돼요. 여기 보이시는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가 있는데 단지 규모가 꽤 크죠. 여기서 빨간 거를 클릭을 해보실게요. 그러면 이렇게 거래 금액이 뜨게 되는데 전용면적이 여러 가지가 뜨게 되죠. 제가 원하는 것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공급면적으로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3평형 아파트, 34평형 아파트 이런 것들을 보고 싶으니까 전용면적을 84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5억 7천, 5억 5천, 5억 6천 한 5억 중후반대 이렇게 거래가 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작년 거를 보시면 자 좀 비쌌어요 더 6억 4천, 6억 6천월도 거래가 된 적이 있었네요. 7억까지도 거래가 됐었고요. 눈으로 보기 쉽게 차트를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매가와 전월세가를 그래프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2019년에는 5억 중반으로 떨어졌으니까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겠죠. 조금 아쉬운 점은 실거래가를 층별로 다 볼 수 있다는 것은 좋은데 다만 이 그래프로 볼 때 딱 1년만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안 좋겠죠.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한번 봤고요. 다음에 보실 것은 C리얼 부동산이에요. 이게 과거에 온나라 부동산이라는 포털인데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거죠. C리얼을 검색을 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좌측에 C리얼 지도가 있어요. 여기서 상단에 C리얼 지도 통합 검색을 눌러보세요.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도가 뜨게 됐는데 동탄이 떴으니까 그냥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쪽은 1기 신도시고요. 이쪽은 2기 신도시에요. 2기 신도시는 면적이 훨씬 넓죠.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지를 시범단지라고 하는데 보통 그런 아파트가 주위에 편의시설이나 학군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서는 가격이 제일 좋은 편에 석해요. 1기 신도시에 동탄 시범이 붙어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시범 하나 꿈의 그린을 볼게요. 이곳을 더블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정보가 간단히 뜨게 되고 상세 보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뜨게 되죠. 여기서 실거래가 정보를 눌러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예쁜 그래프와 함께 거래 금액, 전용 면적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만약에 내가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이것만 보고 싶다고 한다면 나머지 이런 지표들을 다 X를 눌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로 잘 보실 수가 있죠.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고요. C리얼 부동산에는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인구 이동이라든지 주택정보나 이런 부동산에 유익한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 좀 깊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실거래가 변동과 거래량 변동을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공부를 해봤습니다. 전세가나 매매가가 상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을 체크하시는 것이 좋아요. 매매가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타이밍을 잡는데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데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지역에서는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홈페이지가 첫 번째로는 KB 시세예요. 아까 구토교통부 실거래가 이런 것에서도 얼마든지 그래프를 볼 수가 있었는데 예전 거를 같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KB 시세에 들어가면 이 아파트가 입주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게 지금 들어갈 타이밍인지 빠져나올 타이밍인지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이버에서 KB 부동산을 검색을 해보시면 아니면 리브온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뜨게 되는데 이걸 클릭을 해보시고요. 상단에 매물 시세를 검색을 해보실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도가 뜨게 되죠. 봉천동이 떴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아파트를 볼까요? 관악 드림타운 아파트를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좌측에 이렇게 매물 리스트가 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는 거예요. 시세 실거래가 탭이 있죠? 이거를 눌러보세요. 그럼 면적별로 이렇게 시세 갱신일 5월 3일 날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 면적에 따라서 매매가랑 전세가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KB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대출을 해줄 때 그 기준점으로 삼는 금액이거든요. 조금 더 실제 시세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낮게 잡히는 경향이 있죠. 근데 이것만 보고서는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기 어렵잖아요. 우리는 좀 흐름을 보고 싶은데 그럴 때는 이 아래로 내리셔서 과거 시세 조회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아까 전용면적 84제곱미터를 봤었죠? 똑같이 누르시고 기간은 가장 옛날부터 해서 조회를 눌러보실게요. 그 다음 매매 그래프 하나만 떴으니까 매매 전세 가치 밑으로 내려보시면 매매 가, 전세 가, 월세 가의 KB 시세를 볼 수가 있어요. 일반 평균 가, 상위 평균 가, 하위 평균 가 볼 수가 있죠. 상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빨간 거는 매매에 대한 그래프고 파란 거는 전세 그래프인데 전세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죠. 매매는 우상향은 하지만 들쭉 날쭉하다가 내려가는 구간도 있네요. 이런 관악구 지역 아파트는 2008년에 최고점을 찍고 조정을 많이 봤다가 최근에 다시 최고점을 찍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쯤 들어갔다면 전세 금액이 이렇게 높고 매매 금액이 낮으니까 최소한의 투자금으로 이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이 정도쯤 팔 수 있었겠죠. 근데 이때쯤 팔려고 하면 잘 안 팔렸을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더 안 팔리겠죠. 이렇게 해서 전세가나 매매가 상승률을 KB 시세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검색을 해봐도 되지만 대략적으로 전세가가 좀 높은 아파트를 보고 싶거나 최근에 매매가가 많이 오른 아파트를 좀 편하게 찾겠다. 그럴 때는 다른 홈페이지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조인스랜드를 찾으시면 돼요. 조인스랜드 부동산을 검색을 하시고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중앙일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 상단에 시세 탭을 눌러보세요. 여러가지 검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중에 테마별 시세 검색을 눌러보세요. 이 중에 내가 만약에 관악구 봉천동에서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 먼저 손쉽게 찾아보겠다 이렇게 한다면 전세비율 높은 아파트가 보이시죠? 이걸 누르시고 서울시 관악구를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90%인 것부터 84%, 83% 이렇게 높은 아파트부터 보실 수가 있어요. 전세비율이 높다는 것은 내가 적은 금액만 가지고 이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 1000가구 이상 입주 2년 미만인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파트를 고를 때 크게 두 가지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실거래가를 찾는 방법 그리고 전세가와 매매가와 상승률이 올라가는 아파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인근 지역에 비슷한 세대수나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는지 내 아파트랑 비슷한 평형대 아파트가 들어오면 당연히 전세가가 떨어지고 매매가도 같이 조정을 받거든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를 찾는 방법 그리고 제일 좋은 학군을 찾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시청을 해주시고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